장수의 보편화가 이뤄지며 어느덧 현실이 된 100세 시대. 2015년 기준 3천여 명이던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2020년이면 만 명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이에 건강한 식습관, 운동, 활발한 사회 참여 등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건강수칙으로 제시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수칙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필수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릎건강. 정형외과 전문의 유성진 과장과 함께 퇴행성 관절념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장년 그리고 노년층의 관절건강 수호자로 유명하신 정형외과 전문의 유성진 과장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요. 2012년에 327만 7천여 명이었던 퇴행성 관절력 환자가 2016년에 368만 명으로 5년 사이에 12.3%가 증가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 50대, 70대 순으로 이렇게 이어졌었는데요. 통계 결과를 보니까 퇴행성 관절념의 원인은 한마디로 노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보통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념은 기계로 치면 과도하게 사용을 많이 해서 관절이 마모돼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아무래도 노화가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젊은 계층들이 레저나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과도한 운동이나 또는 외상으로 인하여 외상성 관절 이후에 극격하게 관절림이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념 환자가 2016년 기준으로 여성이 252만여 명, 남성이 116만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왜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건가요?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은 근력량도 작고 그리고 관절 연골도 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수술하는 환자들의 거의 85%가 여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50대 이후의 여성들은 아무래도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관절념이 더욱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나 할머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쿠 무릎이야 아이쿠 시큰거려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듣다 보면 퇴행성 관절념에 걸리면 증상이 심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념의 증상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초기의 환자분들이 오실 때는 보통은 계단을 내려갈 때 아프다든지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 이렇게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보통 중기나 중기 이후로 관절념이 진행되는 경우에서는 보통 평상시 걸을 때도 통증이 호소한다든지 또는 무릎이 붙는다든지 또는 무릎이 맞힌다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념은 수술 말고는 치료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초기 관절념의 경우에서는 실제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약물료법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치료들, 물리치료를 통해서 실제 관절념 증상도 호전시키고 관절념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각내에 우리가 주사라든지 또는 다양한 연골주사를 포함한 다양한 주사를 통한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념 수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관절내시경 수술과 절골술이 있습니다. 관절내시경 수술은 저희가 손상된 관절에 한 1cm 정도 절기 후에 초소형 카메라를 직접 관절에 삽입을 한 다음에 실제 관절을 보면서 저희가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무래도 이게 적개제다 보니까 빠른 재활과 치료가 가능한 수술 방식입니다. 그리고 절골술은 대부분 다리가 5자로 휘어진 다리들 그런 다리에 대해서 저희가 하태 쪽에 절골, 뼈를 친 후에 실제 X자로 다리를 교정하고 절골부의 금속판을 교정하는 그런 수술 방식입니다. 만약에 관절이 아주 심하게 망가진 경우 일반적인 수술로 저희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많이 좋아지셨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공관절도 사용 수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짠가요? 실제 인공관절도 자기 관절처럼 기계로 치면 과도한 사용을 하게 되면 베어링 부분이 달가서 마모가 된다든지 특수합금된 저희 이제 우리 금속하고 뼈하고 혜리가 되어서 이완된다든지 하는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저희가 인공관절의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무리하게 많이 쓴다든지 과도한 노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명이 좀 더 빨라지는 짧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수술법의 발달로 높은 안전성과 성공률을 자랑하는 연골재생술. 하지만 수술이란 말만 들어도 덜컥 겁이 나는 환자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줄기세포 치료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술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줄기세포는 모든 조직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세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자 세포라고 할 수 있죠. 퇴행성 관절념에 이 같은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줄기세포 치료는 관절의 퇴행을 억제하고 손상된 관절을 재생시켜 증상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학 치료술은 퇴행성 관절념뿐만 아니라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퇴행성 관절념 분야의 줄기세포 치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자가줄기세포 이식술이라고 해서 자기의 지방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관절에 주입하는 시술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아직 임상적 시험 단계인데 현재 임상 결과들은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관절 연골 재생술은 손상된 연골 부위에 한 4mm 정도의 작은 절개 후에 줄기세포를 직접 관절에 주입하는 방식으로서 줄기세포가 연골 세포로 분야하여 손상된 줄기세포의 회복을 돕고 또 줄기세포에 포함된 다양한 인자들이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켜서 저희가 관절염을 혼연시키는 방식입니다. 수술을 두려워하는 환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시술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치료 효과가 모두에게 다 똑같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줄기세포의 장점은 실제로 1회 주입 시에도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입증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실제 수술을 되게 두려워한다든지 그리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줄기세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픈 게 당연하다 싶어서 병원 가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제가 퇴행성 관절염 초기 징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굽히기 힘들다. 무릎이 자주 붙는다. 평소 걷고 난 후 무릎 통증이 2, 3일 이상 지속된다.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통증이 심하다. 일어서려고 하면 무릎이 아프다. 좌우 무릎의 높이와 모양이 다르다. 지금 보시는 증상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게 두 가지 이상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은 저희가 백세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백세, 행복한 백세를 위해서는 튼튼한 관절이 필수 조건입니다. 관절염은 더 이상 불치병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백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